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파이썬 자동화 활용편에서는요 앞에서 배웠던 두 개를 조금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 파일들을 불러오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트랜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번역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따로따로 배웠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엑셀 파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트랜스 엑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한글로 제가 좀 간단하게 강의 제목하고 주제를 해가지고 한글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번역할 일이 생기죠. 특히 문서 파일에 대한 엑셀 파일 같은 거나 PPT 파일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번역하는 과정들 뭐 잘 보면은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은 상당히 이제 번역하는 것들도 어려울 수가 있겠죠. 아무튼 초안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자동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트랜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한글 엑셀 파일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그것을 번역하고 난 뒤에 새로운 영문 파일로 만드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소스코드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제 거 영상을 보셨다면요. 그래서 트랜스 엑셀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한글로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들을 이제 로드 워크북이라고 하는 것으로 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북에 액티브를 해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시트가 하나죠. 열자마자 활성화된 거 그거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번역에서 이제 구글 트랜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트랜스레이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구글 번역들을 우리는 사용을 하겠다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각각의 시트에 있는 셀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트에 있는 거에서 인터 롤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래에 저희가 범위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런 범위들을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가져와서 그 로우만큼 행만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셀을 저희가 로우하고 셀 값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 정도까지 요렇게 이제 요거 두 개죠. 요거는 거의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엑셀 파일들을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항상 요 구조로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바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 셀 값들을 가져와서 이게 한글이죠. 한글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데스네이션을 잉글리시에 있는 것들로 가져오겠다. 요 텍스트 값들을 요걸로 바꿔준다. 이거 이제 저장을 한 거죠. 우선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잉글리시로 저장을 했던 텍스트 파일들을 여기다가 다 저장을 하고 난 뒤에 그곳을 기존에 있던 셀에다가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셀 밸류 값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요 값들을 이제 교체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크북 세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던 정보들을 이제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에 두 개의 과정만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면 충분히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 값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진행하시면은 이게 너무 자주 진행하시면은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은 여기 또 이제 API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트랜스트 했던 엑셀 파일들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영문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구글 번역은 여러분들 그래도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 한 90% 이상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은 충분히 번역이 됐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만드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요것을 이제 웹기반 쪽에다가 저희가 또 플라스크를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또 한번 기능을 합하는 그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